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소스는 그렇지 못하고 고소한 고춧가루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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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이 영상은 바로 면을 포함하고싶어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너무 맛있는데 넓은 히힛은 그치에 있는 게 좋고 그래도 맛있을 거에요 정말 맛있을 거에요 오늘은 면을 먹으려고 하는거에요 그래서 저는 아삭아삭한게 지금 면을 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먹은 게 좋고 일단 면을 먹으면 진짜 맛있을거에요 네, 너무 맛있어서 진짜 맛있을거에요 점점 잘 안 먹어요 너무 더욱 뾰고 더 좋아해요 고추장은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어용 딸내맛고 너무 맛있는데 뱃어라 너무 맛있어보니까 다음날은 멀맛이 이상해 정말 맛있어 치즈가 더 맛있어서 많이 먹었어요 잘 먹어졌어요 맛있다. 너무 맛있어 피터 매콤하고 매콤한 양념이 너무 좋아요 맞아요 다시 한 번 더 먹기 전에 계란 고소한 고춧가루 바삭바삭 마늘은 맥주와 팽이버섯을 넣어서 먹으면 더 달콤해요 주시해 파일 너무 맛있어 아